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꿀꿀이 조금통 이에요. 꿀꿀 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SC.. SCP.. 블록이 아니라 블록! 인데요! 블록이 무엇이냐?! 어.. 요렇게 입이 어 음~~청 큰 괴물 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와 아닌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라 어 1992년에는 요렇게 생겼었고 이거는 그거잖아 아구잖아 어 이거 이거다 이거 2019년에 발견됐었구나 자 그래서 저렇게 생긴 블록 직접 보러 갈 건데요 자 무서우시면은 제 손 꼭 잡으세요 SCP 블록 지금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SCP 블록 어딨어 어 저기있다 SCP 블록 와 배도 배도 잡아먹잖아 한입에 여러분 블록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지금 봐봐요 와 블록이다 블록 탐험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블록 탐험 너무 순식간에 똥으로 나와버렸어 이럴수가 자 SCP 블록 잡아먹혔다 예 여기는 뭐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는 어 여기는 모래로 길이 막혀있고 못 지나가게 제가 그랬을 때 블록의 오브지즘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SCP SCP의 실체를 찾아서 아니 이건 뭐지 슬로워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천 헉 슈렉 SCP 슈렉이 숨어져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헉 벽에 뚫고 슈렉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에서 Eugene 어 어 무서워 친구가 친구가 나에게 보여줬어 저렇게 된다고 아악 maybe 아 내 다리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 어 여기 설마 SCP 트레이니터인가 이거 트레이니터인가 사람이야 설마 어 사람이네 어 저 친구 퇴 퇴 안먹어 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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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래 자 아 됐다 들어왔다 와 똥구멍이야 트랭이터 똥구멍 바로 똥돼 버렸고요 와 저거는 뭐야 SCP 뱀이에요 얘는 뭐지 SC 블롭 친구인가봐 오 둘이 싸웠어 블롭 블롭은 블롭 하고 옵니다 와 뱀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쇠 아 아 아 뭐냐고 왜 쓰러졌지 블롭은 사실 고래간이었을까 어 블롭의 배속을 탐험을 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오 됐다 됐다 오 제대로 들어갔다 오 들어갔어 오 어떻게 된거야 오 블롭 아 소화 됐어 아 좀만 더 버티지 아 멋있는거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거 잠깐 가서 SCP의 힘을 빌리자 뭔가 SCP 도구중에 나를 강력하게 해줄게 있을거야 어 여기는 이거 SCP 부끄럼쟁이네 집인데 어 이거 SCP 부끄럼쟁이네 부끄럼쟁이도 있었네 안 보면은 물어뜯는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거든요 궁뎅이가 까매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뎅이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오 뭐야 얘도 SCP 같애 아우 SCP 머리통 작은 인간 SCP 0000 머리통 작은 인간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흐흐흐흐 마지막 혼자 남으면은 저 친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잠가 잠가버려 이거 어 저긴 열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다른데 가자 이렇게 된 김에 여기 뒤쪽 한번 가보자 여기도 또 SCP 뭐가 있을거거든 음 SCP 불럭보러 왔는데 어 이건 뭐야 모래를 푸세요 모래를 푸래 어 얘 때문에 모래가 생겼나보구나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말라면 건너는게 인지사항이죠 어 뭐지 이거 어 뭔데요 아 철조망 아 철조망이라서 아파 아 다른거 갑자 불럭한 데서 날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더 강력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저 나 SCP였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저씨 어디까지 쫓아오려구요 아 아 아파요 아저씨 아파요 아 아저씨 아파요 아 아저씨 아파요 됐다 아 맞다 이거 트레이니터였는데 이게 끝인가 트레이니터 끝인가 이거 음 저기에 저 섬에 지금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섬을 한번 그 탐험해보러 가겠습니다 배를 거꾸로 놀기 아 드리프트 360도 하아 아 이럴수나 점프 하아 굉장하구만 SCP 블록 헉 뭐야 아파 뭔지 모르겠는데 어 어디갔어 순간이동했다 SCP 블록 송라이동 할 수 있나봐 굉장하잖아 굉장해요 어 여기는 또다른 아 SCP가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아 아주 여기에 분명히 SCP 블록을 없앨 수 있는 아주 머시머시한 뭔가가 잠들어 있을거야 한번 그거를 찾아보자 짜 짜 안녕하구요 여기 그냥 텔레포트하는 데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뭐냐구 하하 하하 그쵸 아 그쵸 그쵸 아 오리발 주세요 오리발 오리발 내놔 오리발 다 입어봐 다 다 입어 다 다 다 다 무시무시해졌다 크 무적 VIP VIP VIP하면 세지지 않니까 자 자 우와 허 시설상태 부리치 라이옷 클리어 모두 클리어 아 모두 치웠어 부리치하면 어떻게 치미 삐 삐 병장 병장하면 뭔데요 뭐가 좋은거야 이거 중이 중이가 더 좋은거지 중이 나 세졌나 아버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된거요? 침입해 오오오 뱀 뱀이다 뱀이 굳었어 근데 뱀이 안 움직여 아 아파요 얘도 SCP 뭐예요? 아 아 자다 먹혔어 나 병장인데 나 중인데요 덜렁덜렁덜렁덜렁 망원공덜렁덜렁 아 저거 하니까 시끄럽다 꺼야겠다 알람 꺼야겠다 아 알람 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체력 두배를 샀기 때문에 우리 SCP블록 우와 SCP블록 헉 배를 막 뒤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저 친구 지금 보이죠 이번에 잡아 먹혔어요 그러면은 입에 잡아 먹혀있는 상태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면은 오 얘 무적이잖아 체력이 체력이 안 달고 있어요 저 친구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와 SCP블록 배고파 밥줘 밥주세요 거의 그냥 수족관 수족관 쇼 와 귀여워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거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SCP블록 블록에 관한 궁금증들 전부다 완전 해소 해결 완벽하게 해결됐구요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은 저에게 맡기시면 되구요 SCP블록이었습니다 안녕 달아 go 저는요 잡이 lux이 었다 다 배고패 사표 로봇 영상 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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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